하웨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꿀말리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혼스트럼프 게임즈님과 그리보 혼스트럼프 핑거님의 영상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뽀 오? 이거 약간 오징어 게임에 참가? 어...어몽어스 애들? 아니 뭐야 저 엄청나게 큰 인형은 음... 야 뭐 좋은 아이디어 있냐? 음...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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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해봐 자 첫번째 게임은 무궁화 게임입니다 무궁화 게임 피었습니다 렉힐 때 인지기시면 됩니다 어 시간이 간다 무궁화 게임 시작 어... 야 시작보다 겁나 치고 달리는 파랑이 오우... 못 멈췄네 잘가고 오우... 너무 깔끔한 샷 아니야? 오우... 아악... 이 쪽이 일단 아웃 그 뒤에 있는 하향이랑 잠깐만 하향이 임포였어? 야 너 밟네 어! 이 자식 임포구나 소방쳐! 임포한테 줄거나 영희한테 줄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아 일단 노랑이 아웃 쉿! 쉿! 하지만 뒤에는 임포가 대기하고 있어요! 야 마취할게 잡아먹었지 야하하 잘가라 분호아 피크야 괜찮아? 자 빨강아 시가 얼마 안 남았어 빨리 움직여 I can do this thing Oh my god White 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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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야 이거 완전 진퇴 양란의 상황이네요 안 움직이면 임포한테 죽고 움직이자니 영희한테 죽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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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오어어어 빨리 뛰어오어어어어 뭐야 하향이 어디갔어 이야아악 어 기회에서 계속 쫓아올서져 이콘는 5초! 빨리 들어가! 3 2 1초! 들어가! 오! 골인! 성공! 이콘는 탈락! 자 다음은 저번 시간과 이어지는 키시미씨의 이야기입니다 괴물이 되어버리는 본능 때문에 자기의 주인까지 죽게 만들었던 키시미씨 주인과 똑 닮은 플레이어를 만나게 되는데 키시미씨의 본성을 알고 있는 허기허기는 이둘의 만남을 막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렇게 이둘은 절대 못 만나 싶었지만 어? 어? 환풍굴을 통해? 어어 떨어진다! 으아아아 무너죠! 오아아! 어 위험하다! 어! 어휴 다행히 장난감으로 떨어져서 다치지는 않았네요 아 안녕 내 생각해보니까 캐시미시가 아련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괴물의 본능이 튀어나옵니다 이리 와 내가 아주 꽉 끌어안아줄게 이리 와요 귀여운 나이에 잡혀간다 어라 어라라라 허기허기가 대신 막아줬어 제발 진정해 캐시미시 또 이런다 얘 고마워 허기허기 괜찮니? 하마터로 큰일날 뻔했어 플레이어를 지키기 위해서 캐시미시를 가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속 눈치 보면서 쳐다보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근데 흐흐흐흐흐흐 나 언제까지 여기 가둬둘 거야 나 너무 슬퍼 외롭고 아아 그 와중에 또? 야 꺼내주면 안 돼 이거 열쇠 일단 내가 여기 걸어두긴 할 건데 이거 절대 건들면 안 된다 이거 비상용 열쇠거든 어? 나 잠깐 밖에도 수채 좀 돌고 올게 야야야야야야야야 하지마 그 생각 하지마 열어주지 말라고 여기 캐시미시 아니 미안해 나 때문에 오랫동안 갇혀서 힘들지 흐흐흐흐 그래 나 그냥 너랑 놀고 싶었을 뿐이라고 아 잠깐만 내가 열어줄게 하지만 바로 이제 범성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이제 깐부여 아 아 나의 사랑으로 아주 꽉 끌어안아focused 터질때까지 말이야 죽는다 어 허규훈이 대신 물렸어요 아이고 내가 또 무슨 짓을 괜찮니? 한번때면 큰일날뻔했어 안되겠다 이거는 뭐야 허기허기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나요? 아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은 또 허기허기와 지금 여야의 이야기인데 와 어디갔어 어디 숨었어 과연 나에게서 숨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네 여기 있구만 하하 찾았다 어디야 뒤를 봐봐 속았지 이 자식 역시 넌 나한테 상대가 안돼 허기허기 쫓아와봐라 잡아먹을거야 오늘도 아주 평화롭게 둘이 손바꼭지 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야 저기 파피 있다 인마 속았냐 또 속냐 맨노맨농 야 막다른 길에 몰렸네 여기서 어떻게 도망갈 건데 자식아 I AM GONNA END YOU 야 이제 진짜 너 끝내주마 인마 그래 들어와봐 맨노맨놈 예예 recre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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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 상자 오오오오오오 조심해 떨어진다 잡아 깔리겠어 플라이어 죽겠다 대신 위생을 버렸어 허기 허기허기야 괜찮니 제발 정신 차려봐 잘했다고 얘기해줘 장난 그만 치고 우리 또 놀자 숨바꿍질 해야지 다행이다 살아있어서 아이고 힘들다 잡았다 이제 니가 설레야 어기 어기 너 죽은 줄 알았잖아 걱정시키지 말라고 괜찮다